반갑습니다. 앞서야 하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5호 수능 생명과학을 대비하는 All-U-Basic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ll-U-Basic 강좌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25학년도 커리큘럼이 어떤지 간략하게만 보고 그 다음 쭉 해서 All-U-Basic 강의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딱 두 개야. 하나는 개념을 완벽하게 알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해서 강좌 10개, 20개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개념에 대한 거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거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쌤은 예전에는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서 했던 개념 설명 또 하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해야 될 게 생명과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복잡한 것보다는 심플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딱 심플하게 나눈 거고요. 쌤의 개념 수업은 요거 하나야. 올류베이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가 요렇고 기본이 이렇고 그 다음에 심화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응용이 이렇고 또 이런 것들 유형 분석이 이렇고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 내용을 싹 다 합쳐가지고 요 올류베이직 강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의 올류베이직 강의는 1년에 한 번 읽는 거지만 쌤이 맨날 얘기하지만 연초에 나온 개념 교재로 이게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푼다 이래버리면 또 소명하시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요. 연초에 나온 걸로 1년 동안 나오는 문제들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또 또 다른 거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지? 24학년도 그랬고 23학년도 그랬고 쌤이랑 현장에서 이제 막 부딪힌 학생들은 많이 봤을 건데 요 개념 교재 하나로 요 개념 하나로 문제들에 대한 적용하는 연습들을 하면서 1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24학년도에는 올류베이직 강좌 딱 하나 해서 이제 100강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아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쌤이 이제 기본 개념서랑 심화 개념서 있거든요. 기본 개념 강좌 그리고 심화 개념 강좌 이렇게 강좌는 두 개를 만들어놨어.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하나로 합쳐서 내고 싶은데 그거 이제 너무 볼륨이 크다. 그래서 이제 한 게 고정도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 강좌 같은 경우는 하이스토리, 뉴스토리 요게 이제 기출입니다. 기출 그 다음에 유전특강 그리고 실전모의고사 이렇게 전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요 두 개야. 기출이 제일 중요해. 요 하이스토리라고 하는 건 이 전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게끔 유형별로 싹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전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방식을 연습하기 좋은 거고 요 뉴스토리는 최근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선생님 이제 유형별로 정리한 책들도 있어. 책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푸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기출 문제 딴 걸 갖고 있어. 그럼 그거 푸시면 돼요. 그런데 기출 문제의 집을 샀는데 그게 이제 추려져 있는 문제의 집이라면 좋은 선택은 아니야. 해서 전체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봐라? 선생님들이 아니면 어떤 저자들이 문제 추렸어. 그런데 평가 선생님은 그 추린 거에 있는 문제가 아니니 다른 문제를 중요하다고 해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누군가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볼륨을 줄일려야 줄일 수가 없어서 볼륨이 조금 큽니다. 문제 싹 다 집어넣었고요. 싹 다 풀이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출 풀이가 있고요. 유전에 대한 이게 이제 사설 문제들로 샘과 러셀 문항 제작 선생님들의 제작 문제로 구성이 된 문제들로 유전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이걸 하고 일로 넘어오는 게 중요해. 자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컴플릿 모의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 풀이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고강제 오티에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올류베이직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 자 올류베이직은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 기본 개념, 실전, 심화, 유형 분석, 유형별, 접근법 뭐 이런 거 전부 다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교재. 이게 여러분 두 개의 교재가 랩핑돼서 한 번에 가게 될 거야. 봐라? 사실 이제 샘은 공부를 했으면 안정적인 1등급 또 이제 우리 목표는 사실 만점이잖아. 만점을 목표로 해야 하나 틀려서 1등급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가끔 현장에선 있더라고. 자 2등급을 목표로 하면 2등급 받니? 아니 걔네들은 3등급 나올 거야. 항상 목표는 만점을 향해서 갑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본 교과 개념 그리고 실전 심화 개념 전부 다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샘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샘의 그동안 노하우들이 다 들어있는 이 기본 개념서 두 건이 랩핑돼서 같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교재는 이렇고요. 이 기본 개념서로 진행하는 기본 강좌와 심화 개념서로 진행하는 심화 강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 개념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마다의 문제를 보는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샘의 이 내용을 샘을 믿고 수업을 선택해서 강의를 본다면 그냥 이거 이거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 번에 다 봐. 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샘은 막 여러 개 있는 거 싫어하고 딱 깔끔하게 탁 탁 탁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제 개념 강의도 올해도 이 두 개 합쳐서 한 방에 빡 이러고 싶었는데 너무 볼륨이 크다라고 우리 기획자 선생님과 또 이제 강사지원실 실장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강의는 나누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기본 개념서라고 하는 것 이 기본 개념 강좌의 목적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생명과학은요. 이 기본 개념하고 이 킬러 문제하고 그러니까 교과 개념하고 킬러 문제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교과서만 봤는데 뭐 유전 문제 다 풀었어요. 돌연변이 한 번에 다 돼요. 자극 전달 너무 쉽게 돼요. 야 이런 거 선생님은 뻥이라고 생각해. 이게 어떻게 되겠어. 교과서랑 이 킬러 주제하고 괴리감이 꽤 크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에서는 교과 개념에 충실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교과 개념에 충실한다는 얘기는 킬러 문제 7개 정도 우리 유전 5개와 근수축 그리고 이제 자극 전달 그 부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는 하고 실전 시험에 팍 쓸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이나 그런 것들은 심화 개념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 기본 개념 강자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생명과학원 전체 범위의 교과 개념을 중점적으로 상세하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목적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괴리감이 너무 큰 그런 킬러 주제들 말고 기본 총 20문제 중에 기본 문제가 13개거든요. 13개를 완벽하게 공부해서 안정적인 1등급이 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강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이 기본 개념이 기본이 여러분 쉽긴 하지만 이게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이걸 한 번은 완벽하게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구평위에 가서 보면 막 킬러 문제 기깔나게 다 맞춰. 근데 막 기본 개념 한 두 개 틀려서 막 등급 떨어져. 야 이러면 점수가 좀 들쑥날쑥 하게 되면서 안정감이 사라져. 그럼 불안 수능은 약간 심리 싸움인데 불안감이 생기면 좋지 않잖아. 그치? 해서 13개의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이 강자의 목적 목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전범위 다 진행하고요. 50분씩 29강 이게 이제 만원 비싸요? 그럼 9,900원 이런 건 비싼 거야. 31강 이랬는데 많아요. 그래서 안 줄여져. 이거는 해야 될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한 게 29강 매주 수익을 업로드 할 거고요. 3월 말쯤 완강 됩니다. 이제 3월 말에 나는 이게 완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생원 전범위야. 그럼 이제 뭐가 포커스냐면 용어 정의 생명의 어떤 현상들 우리 3단원 이런 거 많으니까 생태계도 있고 현상 그리고 원리 또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유형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원 전범위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열세계 문항을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돼. 안정적인 1등급의 발판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겠는가 라는 걸 잠깐 얘기하면 초심자들은 반드시 듣는 걸 추천하고요. 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초심자 기준을 먼저 잠깐 설명하자. 생명과학 처음 하는 학생들 고2 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이제 고3 됐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재수생인데 과목을 바꿨어요. 이럴 수도 있어. 자 그런 학생들은 우선 이 강의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명과학 쌤 교재 있을 거 아니야 기본 개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강의 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아시겠죠? 해서 기간은 길게 잡으면 안 돼. 읽어보라는 게 막 줄 치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뭐가 있지 이렇게 한번 훑어보라는 얘기야. 해서 이 초심자들 교재 읽어보는 시간 3일 됐죠? 3일 동안 읽어보시고 이 강좌를 천천히 완강을 하십니다. 정배속으로 제속도로 그리고 다시 그 제속도로 완강을 하는 그 시즌에 그 쌤 개념서 있잖아. 교과서를 쌤 개념서를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니다. 아시겠죠? 해서 4월 말까지 교재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 시키는 거야 실제로 교재는 10번 읽어보시고요. 이 강의는 한번 다 완강을 하시고 4월 달쯤에 빠른 배속으로 한 번 더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야 이 초심자들이 중심자 고심자를 따라잡을 수 있어. 알겠지?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이 고수들 그리고 이제 중급자 학생들이 초심자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면 같은 시간 같은 노력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초심자가 중급자들 중심자들 고심자들 고수들 잡으려면 이렇게 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 더 여러 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심자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중심자들 중급자들은 아마도 이럴 거야. 생명과학 심화 개념 강자로 바로 가고 싶은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런 학생들이 보통 여기에 속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있긴 한데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는 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은 처음 이 강의를 볼 때도 한 1.2배속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1.2배속으로 한 번 정도 싹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 강자로 오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고심자 우리 고수들 써놓지 않았잖아. 교과 개념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고수들 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한 건 예를 들어 수능을 생명과학 만점 받았는데 다른 과목에서 조금 한두 개 잘못돼가지고 의대나 딴 걸 위해서 한 번 더 재수하는 그런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기본 개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빠른 배속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 보시려면 보시고 안 보셔도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 개념 강자는 이렇다. 라는 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개념 강자 얘는 전범위 안 해요. 1단원, 2단원의 심화 개념이 어디 있어? 그치? 5단원 생태계 이게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군집의 조사라든지 몇몇 주제들을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기본 개념 강자에서 아주 진하게 다루기 때문에 심화 개념 강자에서는 3단원과 4단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명과학의 중킬러와 킬러 주제들에 대해서만 다루는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9강 교과서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노력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아까 그거는 기본 문제 13개를 맞추는 거고 이거는 킬러 킬러라는 표현을 쓰면 어쨌든 킬러 죽여주는 문제들 그런 거 7개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노력이 들어가고요. 훨씬 더 많은 시간 투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전이 또 여기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알겠지? 이런 식이야.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교과서에는 세포분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실제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시기별 가능한 DNA 상대량 시기별 가능한 DNA 상대량 합 시기별 가능한 유전자 유무 염색체 유무 DNA 상대량 표 지원기 분열 중에 여러 세포 한계체 여러 세포 상염 색채 위에 있는 유전자 성염 색채 위에 있는 유전자 이런 식의 차이점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심화 개념서가 할 게 많아. 알겠지? 기본 개념에서는 체세포 분열은 이런 거야. 감수 분열은 이런 거야. 라고 다루지만 심화 개념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쪼개서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이 많다. 어쨌든 50분씩 39강 매주 수요일 업로드가 되고요. 4월 말에 완강. 기본 개념 강좌랑 심화 개념 강좌 모두 다 일주일에 3강씩 업로드 됩니다. 아시겠죠? 일주일에 3강씩 그래서 기본 개념은 3월 말 심화 개념은 4월 말 완강 예정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늦어지진 않아. 알겠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생원 3단원, 4단원의 준킬러와 킬러 주제를 하는 거고요. 하나의 주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주제인데 세포 분열 하나인데 유형이 겁나 여러 개잖아. 해서 아주 상세하게 유형을 정리하고요. 그 유형별 접근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별 접근법을 고민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고 이 유형별 접근법을 분석을 하다 보면 문제 속에 있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이 길러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샘이 트레이닝 시킬 거야. 아시겠죠? 해서 문제 속에 있는 요소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나면 이제부터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의 특정 요소를 나올 거 아니야? 다양한 문제들의 요소를 똑같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질 겁니다. 해서 문제 속에 요소를 파악하는 방법과 파악하는 시각을 기르는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고 일관된 풀이법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심화 개념 강좌의 수강 대상자들 수강 대상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안나 아무튼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학생들 선생님이 이 강의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거 아니야 첫 번째는 생명과학 1 교과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학생들이 듣는 강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과학을 하나도 안 해보고 생자로 처음 공부하는 건데 마음은 급하고 빨리빨리 킬러 문제 풀고 싶어가지고 이걸 듣는다? 좋지 않은 방법이야. 알겠지? 해서 선생님의 수강생이라면 기본 개념 강좌 들으셨어야 되고요. 아니면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했던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지 어쨌든 교과 개념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듣는 걸 추천하고요. 또 다른 또 또 다른 하나의 얘기를 더 하면 특정 문제 하나 나오면 막 그거를 풀 수 있는 막 비법 막 스킬 이런 거가 있단 말이야. 근데 특정 문제만 적용된 스킬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일관성 있는 풀이를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 강좌에서 아주 다양한 경우를 소개하면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트레이닝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실력을 좀 완성하고 싶은 학생들도 이 강좌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보통 4월 이수에 나오는 고민이긴 한데 이런 거야. 실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 강좌를 듣는 걸 그런 학생들 이 강좌를 듣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줄이겠다. 그럼 문제를 빨리 읽으면 시간이 줄 나요? 그러진 않아. 여러분 기본 문제 13개에서 엄청 빨리 읽어서 한 2초 3초씩 줄었다고 치자. 3초 그리고 많이 잡으면 3초씩 막 앞에 이만큼 뒤에 이만큼 잘라내고 읽어가지고 엄청 확 해가지고 시간 줄였어. 그럼 몇 초 주는 거야? 한 30초 39초 정도 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실제 39초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 기본 문제 13개는 완벽하게 정답을 맞추는 게 목적인 파트인 거고 실전 심화 개념 문제 킬러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풀이하는데 경우가 4가지가 나왔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모순이야.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찾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실전에서 이거 쓸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런 풀이법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이하지 않고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정답을 찾는 방식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이 심화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의 특성을 선생님이 활용해가지고 문제풀이 방식들을 설명하거든. 주제에 대한 풀이법들을 설명하거든. 그런 걸 배우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OT인데 조금 강의가 길었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올유베이직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강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